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냥 이번 참에 당 대표직도 그만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쪼대로 그냥 살아라 이준석이 선대위직을 모두 다 그만두겠다는 말을 접하면서 든 생각입니다 네 쪼대로 살아난 겁니다 네 뭐대로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방방 떨면서 선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의 재검표에서 나온 그 많은 이상한 투표자들 보고 이준석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젊어가 그렇게 정직하지 않냐 이야기죠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도 도대체 30대와 40대에도 그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요령을 피우는 인간 군상들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30대와 40대를 그렇게 비겁하게 살려놨기 때문입니다 이준석이나 화태경류의 국민의힘 내부의 인간들이 부정을 부정하는 순간 이미 선거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폼 잡고 뛰는 신용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은 학교를 졸업하고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하고 의견을 줄이고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지 쪼대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차고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하는 짓이죠 그게 어떻게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다른데 지 쪼대로 지 마음대로 지 배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대반 대다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그냥 막 차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이야기죠 원래 챙겨 먹은 것이 그런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결과로 보면 그야만 한마디로 행편이 없는 막 대먹은 친구라는 이야기죠 겸손이라는 것은 눈을 씻고 어느 구석을 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당대표가 왜 당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죠 당대표가 뭐하는 자리입니까 대선 후보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담아서 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선대위직을 못하겠다면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이준석 씨는 정말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정말 큰 코를 다치죠 오늘 거의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당장 당신 당대표 사퇴하라 표를 던진 사람이 94%가 나왔던 겁니다 이준석의 면모를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잘 아는 거죠 한참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웬만한 사람들은 도저히 직장생활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다 때려치우는 그런 싸가지 없는 친구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이 선대위에 손을 떼면서 한 말 한 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되는지 핵관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준석이 선거에 손을 뗐습니다 카드 뉴스 자유롭게 만드십시오 오늘로 당대표의 통상 직무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결합론이 사실상 무산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대전략을 누군가 구상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 전략을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보고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누누이 이야기해도 그냥 보고를 믹스게 갈아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가 본인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야 선거 세 번 나가 다 떨어진 친구지 않습니까 당대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당대표 지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뭘 했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정치판에 도달하는 게 빼고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성진을 했습니까 선거 세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거에서 한 번 이겼습니까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준석의 가장 큰 특징은 입이라고 봅니다 그 방정맞을 입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 입으로 부정을 부정했기 때문에 2030이 어떻고 저 어떻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선대위 바깥에서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는 맛을 갖고 사는 친구들은 절대 개가천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입을 담을 수 없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아마도 대선이 끝날 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깨우친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정말 이준석이 엑스맨이었구나 정말 이준석이가 무슨 무슨 당 엑스맨이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도 30대를 통과했고 40대를 통과했고 50대를 통과했습니다 진지하게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식은방지고 천방지축이고 지 마음대로 내뱉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친구는 정말 보지 못했습니다 개인적 책임감도 없고 조직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없는 젊은 친구입니다 이준석이는 이미 부정을 부정하는 그런 입방아 짓으로 이미 정치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를 좀 더 해보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한 이후에 자기 힘으로 뭘 이루는 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당대표가 지심으로 성취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가 당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이 든 사람들 생각도 좀 존중하고 이견이 있으면 내부조로 조율도 하고 티큭태큭하는 그런 속에서도 화합된 모습을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게 지금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나 지금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냥 막 나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저도 아들들을 키우지만 이준석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야 누구집 자식들처럼 노름하고 성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다니지 않으니까 다행히 잘 알 수 없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그런 일탈이니까 이거는 당대표를 맡은 자가 완전히 지금 깽판을 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죄가 더 심한 거죠 결국 그 입을 참을 수 없을 겁니다 외곽에서 당대표가 끊임없이 캠프를 흔들려주는 기상천외한 대선을 보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정말 행복할 겁니다 어쩌면 민주당에 있는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전략에 맞아 떨어졌다 그렇게 환호작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비겁한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는 집단입니다 안 되는 집안입니다 어차피 비겁한 정당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모인 그 정당이 비겁한 짓을 해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는 국민들이 정말 불쌍한 거죠 이준석이 페북에 남문상빈님이 참 애절한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너는 당대표 될 자격이 없다 당대표 지금 당장 사퇴해라 지금 이 시점에 이딴 짓을 해야 되냐 너는 당대표도 어른도 아니다 초등학생에도 너보다 더 살이 분별이 있다 잘못이 있다면 조수빈을 징계하면 된다 잘못이 있다면 조수진을 징계하면 된다 장수가 부하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갔으면 장수는 차명에 처해야 된다 국민과 당원이 너를 왜 당대표로 뽑아주냐 네 선거도 후보 선거도 아닌 국힘 선거다 역대 가장 높은 정권교체 열망을 네가 다 망쳐놨다 지금 장난질하냐? 역시 너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침심으로 묻고 싶다 이준석이 정권교체 열망이 있나? 당대표 사퇴라 선대위에 당대표가 없는데 넌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준석이 없어서 선거에 진다면 지하되지 윤석열이 널 버리면 된다 네 관계에 뭔데 대선을 망쳐 젊은 정치를 원하였으면 당원과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당장 당대표 사퇴하고 영원히 정치계를 떠나라 아마 동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뭘 그렇게 잘났다고 똑똑한 척하느냐 하버대의 그냥 학부 수준이 어떤 건지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례분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어차피 어려운 선거입니다마는 그래도 할 때까지 해봐야 돼 마지막까지 분탕기를 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는 젊은 친구야 앞에 있으면 마팍을 한방 그냥 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그냥 어렵게 만드는지 공평호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